금방 하라고 했다. 야! 미쳤나 봐 진짜. 맞아, 좀 더 wander 온다. 드 shove. 여기 LBC 양водstand도 optical 광고 자켓 담무엔ономом. 따뜻해 주 olun借아 lassen tous les jets. 오빠! 응. 일어났어? 어, 계속 그러고 있었어? 응. 아휴, 진짜 같이 운동하자니까. 뭐가? 다 meng adjustments 가야? 쟤 바지 바지 보는구나 이제 왜 재밌어 그냥 농구를 봐라 원래대로 쟤가 쏘드 오빠야 씻어 빨리 지금 밥먹게 싫었어 거짓말 하지마 여기 눈꽃 다 꼈어 아 왜 찢어 다 씻지 약치지 빨리 약치지 해 아 했어 거짓말 하지마 진짜 아 여보 왜 여보 왜 나 이거 뭐 하나만 사면 안 돼 뭐 어 주문 하나만 할게 뭐 탑플레이드 탑플레이드가 뭐야 팽이 팽이 응 돌리는 팽이? 응 그럼 왜 오빠가 사? 내가 가지고 놀려고 어 어 너무난데? 48,000원 지랄하네 진짜 나이가 몇 갠데 팽이를 사 왜 나이가 어디 있어 취미해 이거 탑플레이드 일본판인데 롱기누스라고 새로 나온 거 같아 무슨 41세인데 지금 팽이를 갖고 놀라 그래 뭐 어때 그런게 어딨어 아니 하고 싶은걸 어떻게 다 사 오빠 사실 못사 그거는 야 야 너 말 잘했다고 내가 41세인데 48,000원짜리도 못사냐 뭐 못사 아니 살 수도 있지 내가 뭐 다른 거 이상한 거 하다가 술 먹는다고 한 거 아니잖아 그냥 48,000원짜리 팽이 하나 사했잖아 나이에 맞게 해야지 그게 뭐야 그거 뭐 조카주는 것도 아니고 뭔데 아니 내가 놀고 싶으니까 아 아 그냥 어떻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냐고 아니 내가 사는 8,000원도 못쓰냐고 내가 아 팽이를 사고 싶다는데 왜 못사 내가 내 돈인데 어쨌든 못사 그거는 누가 다 오빠 다른 사람한테 다 물어봐 그 사는 거 이해하는 사람 있냐고 아니 내가 비싼 거 사는 것도 아니고 진짜 진짜 희한하네 진짜 아니 왜 내 취미를 왜 이해를 안해줘 아 취미가 한두 개 해야지 그거까지 왜 해 팽이 말도 안되게 나 요즘 재밌어 누구랑 할 건데 그거를 친구들이랑 친구 누구 응? 말도 안되게 말하고 있어 진짜 응 계속 못사게 왜 오빠 오빠는 왜 그렇게 사고 싶은 게 많아? 아니 아니 비싼 것도 아니니까 산다는 거지 4,5만원 자리가 뭐가 안 비싸 비싸지 비싸고 진짜 날 안놀아 아 진짜 미쳤냐 진짜 미쳤냐 뭐야 이명배 왜 뭐하는 거야 지금 뭐하는 거야 지금 아니 왜 패기를 못사게 하냐고 아니 아니 패기를 누가 패기가 지금 네가 낳고들 나이야? 어? 아니 아니 살 수도 있는 거지 그거를 피 쓰는 게 말이 되냐 지금? 아니 비싸고 사는 것도 아니고 싼 거 산다는 거지 그러니까 패기를 왜 사냐고 아니 사랑해 프랑델 조립하고 이런 거 나이 어디가 있어 우리? 어? 아니 다 취미가 다 여러 가지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왜 패기취미의 취미를 지금 시작하냐고 왜 아니 보니까 요즘에 재밌더라고 애니메이션도 보니까 아 됐어 알았어 안 살게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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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진짜 아 안 살게 알았어 아 안 살게 알았어 오빠 방금 다 처리해 안 했으니까 아 이거 보고 알았어 기다려봐 중요한 장면이야 아 이거 보고 있어 오빠 알았어 핸드폰 날려버리잖아 빨리 시작해라 알겠어 아 이거 어이 꺼내어 어이 꺼내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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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왜 아 반찬이 이게 뭐야 혜진이 왜 생선인데 내가 돈까스 해달라고 했잖아 내가 돈까스 해달라고 했잖아 언제 돈까스 해달라고 했어 그냥 먹어 아니 먹을 게 있어야 먹지 왜 먹을 게 없어 오빠 김치 좋아하고 생선 좋아하잖아 내가 언제 난 돈까스 좋아해 아 멸치랑 튼튼 아 누가 먹어 김치 밖에 없는데 아 돈까스 해달라고 진짜 멸치나면 내가 돈까스 노래를 불렀잖아 근데 왜 안 사줬는데 돈까스를 언제 돈까스 노래를 불렀어 아 아 아 아 진짜 먹을 게 있어 밥을 아 아 그럼 네가 장을 보던가 내가 볼게 내가 장 볼게 내가 돈까스 사올게 그래 네가 그럼 장은 봐 그래 팽이도 사고 내가 돈까스 사올게 팽이 팽이버거 사면 돼 팽이버거 사면 돼 장난하나 진짜 아니 먹을 게 없잖아 진짜 그만해라 아이 젓가락 갈 데가 없네 그만하라고 내 책 먹어 아니 먹고 싶다고 며칠을 말했는데도 안 해주니까 내가 언제 얘기했어 얘기했다고 아 그만하고 먹으라고 그냥 좀 13일 전에 얘기했다고 14 14 야 이렇게 먹을 거야 그래서 어 그만하라고 했다 다 먹으라고 야 아이 진짜 미쳤나가 진짜 저 어디서 반짝이 반찬 조정을 하고 있어 야 먹지마 아 진짜 어이가 없네 진짜 아니 해조물 무치랄이야 진짜 앞으로 네가 살먹어 어? 어? 어이거네 먹지마 내가 차려준다 먹지마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침부터 뭐하는 거야 여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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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또 야 나도 네가 Ramgatha 네가 해먹어 여보 여보 안 좋아 안 좋아 이 elites 다 구 аньше 친구 보라 우아looked controversy 아주 Face 사진 뒤 觀眾 ipes 사진뒤 이제가자 해라 진짜 아 생선이에요 야 빨리 밥 먹자 배고프다 아 생선 제일 좋아하는데 이제가자 해라 할 게 없어가지고 이제 밥먹는데 아니 밥먹는 데가 아니라 아까부터 너 운동 갔어 나 흔디시면 너무 별로예요 뭐? 흔디시면 너무 별로예요 아 진짜 형 왜그래 빨리 와 먹자 여보 뭐해 티비 봐 뭐야 왜 택배 왔어 나 시킨 거 없는데 내가 시켰지 뭐야 내가 아까 아이처럼 행동했잖아 낮에 그래서 아이폰 샀어 아이폰? 응 아이폰 샀어? 응 오빠 핸드폰 깨끗이 새 거잖아 거의 내 거 아니야 니 거야 크으 존멋이다 아 아하 하하 하하 나 몰라? 뭐? 할부지 24개월 걱정하지 마 24개월이니까 아무 문제 없이 쓰세요 오빠 고맙다 그래도 그래 내 핸드폰 거의 이제 망가져가니까 이걸 또 날 위해서 사줬네 고마워 응 그것도 그건데 고마워 게 아니라 우리 유튜브 화질이 너무 안 좋다고 해가지고 유튜브 화질 좋게 찍으려고 아이폰 12 프로로 샀어 진짜 미친놈이야 미친놈 카리나 갖고 와 뜯어보게 알았어 언박싱 합니까? 네 한번 웃어주세요 우리도 고마워요 자 행복한 미도 지어주세요 남편의 선물 24개월 할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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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 재밌다 인생이 즐거워 티 다이렉트 샴 티 다이렉트 샴 티 다이렉트 샴 티렉트 샴 초콜릿 포콜릿 오 소금 오 오오 다이렉트 샴 꼬마집사 짜잔 여기까지만 하자